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어쩐지. 바스피우 감옥 습격 사건 같지 않아? 봐, 음악 틀잖아. 파티 맞다니까. 다 함께 행동할 때는 결정이 쉬워. 책임질 사람은 꼭 겁도 안 나. 모두의 생각을 따르면 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 너는 아직 모를 거야. 30명이 모인다면 혼자보다 훨씬 강해. 큰일 났네, 부퍼드. 식은 땀이 흐르잖아. 우리들이 훨씬 많아, 행복하지 않으리. 큰일 났네, 부퍼드. 식은 땀이 흐르잖아. 우리들이 훨씬 많아, 행복하지 않으리. 큰일 났네, 부퍼드. 식은 땀이 흐르잖아. 우리들이 훨씬 많아, 행복하지 않으리. 여기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